안녕하세요 정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월건하원, 신물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화과의 여러 해사리풀이며 단연생 신물인 몽마가렛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꽃을 피워 인기가 많은 신물입니다. 가지치기 하시면서 외목대로 만드시면 더욱 풍성한 꽃다분을 만드실 수 있어 인테리얼 신물로 좋습니다. 반장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베고니아는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온 신물입니다. 꽃을 보는 장미베고니아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을수록 아름다운 빛깔이 꽃을 피워준답니다. 부드러운 꽃잎은 비를 맞거나 분무 후 통풍을 식혀주지 않으면 쉽게 물을 수 있어요. 즉사광선을 피한 반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파스텔 도나의 소라야 카랑코에는 다육심물의 일정으로 건조에 강하고 튼튼하여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신물입니다. 겨울도 화려한 꽃을 보여주며 개화기간이 무척이나 길어 플랜테리어로 늘 인기가 많아요. 품종에 따라 꽃의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드닝에 즐거움을 준답니다. 즉사광선을 피한 반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잎과 꽃의 모양이 다양하고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 사랑받는 제라륨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잎색을 가진 제라륨, 꽃이 아름답고 교배를 통해 다양한 꽃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매니아층이 두터운 신물입니다. 즉사광선을 피한 반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호주와 뉴질랜드가 원산지로 티트리에 속하는 야생화, 호주메화입니다. 개화기간도 길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붉고 작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꽃을 보기 두문 추운 겨울철에도 꽃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신물입니다. 즉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겨울철엔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천리향.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열매는 독성이 있어 섭취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천리향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천리향은 뜨거운 온도와 너무 강한 빛에서는 활기를 잃어버린답니다. 즉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자스민 중에서 향기가 제일 진한 허브꽃, 학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의 향기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여 차, 오일로도 널리 쓰입니다. 덩크신물로 지시대로 수영을 적거나, 선반위, 행인화분에 넣어 관리가 가능하며,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6도이며, 베란다 실내 월동 가능합니다. 노란 꽃이 매력적인 유리호프스에, 잎사귀에 무늬가 더해져 매력이 배로 보이는 무늬 유리호프스입니다. 뿌리 성장 속도도 빨라 성장 속도가 좋답니다. 꽃은 11월경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까지 피워내요. 시원한 조건을 좋아해서, 시원하면 꽃이 더 잘 피고, 더울 때는 꽃을 쉰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4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넝쿠송으로 자라는 카랑코의 코랄벨은, 아름다운 종 모양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피어납니다. 카랑코에라, 약간 건조하게 키워주시고,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두면 꽃대를 후하게 올려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소나무 잎을 닮아 매력적인 왁스플라워입니다. 꽃다발에 많이 활용되는 꽃이에요. 알알이 맺혀있는 꽃망울에서 꽃이 피면 더욱더 매력적인 왁스플라워입니다. 개화기간은 3,4주 정도 되며, 해가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면, 계속해서 꽃망울을 맺기도 합니다. 꽃과 잎이 서로 다른 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향기나는 난, 김기아난입니다. 동랴 한어의 석국을 닮았어요. 겨울이 지나 봄에 꽃을 피지만,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자르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직사원산을 비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3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중남미 원산지열 착색란으로, 10도 이상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하실 경우,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온시디움 종류, 서양난 환타지아입니다. 일명 댄시걸이라고도 불리며, 꽃이 피면 초코향의 달콤한 향기가 널리 퍼집니다. 환타지아는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 꽃봉오리가 맺히고, 겨울동안 예쁜 꽃들을 보여줍니다. 실내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여, 관리하기 쉬워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토끼기를 닮은 귀여운 모양의 백도선 선인장입니다. 백도선 선인장은 기본종의 흰 가시가 변정으로, 피부를 찌르지 않는 가시를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의 크기가 얇고 작은 만큼,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물 주시고, 잔말철에는 물을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얀 토끼를 닮아 백모국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레이스 같은 모양의 잎에는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흰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베벳을 만지는 것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백모국의 잎에 난 흰 솜털은 잎이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0도, 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팡팡 터지는 듯한 꽃잎이 마치 팝콘을 닮아 팝콘 백온이아라고 불립니다. 따뜻한 기온을 좋아해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커피나무입니다. 꽃말은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네요. 천연 공기정화 신물이며 뇌와 심전병 환자의 자극제와 인효제로 사용됩니다. 커피와의 카페인 성분은 진통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편두통, 만선천식에도 좋습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며 봄, 가을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겨울엔 속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콜레오스는 다양한 무늬와 화려한 잎색이 매력적인 신물입니다. 계절과 햇빛 양에 따라 잎화의 색상이 변해요. 햇빛을 좋아하지만 잎이 얇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살에서는 잎이 탈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실내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며 벨벳 같은 느낌의 폭신폭신한 잎을 가진 해마리아입니다. 난척과 여러 해사리풀로 인도네시아 원산지인 신물입니다. 실내 어두운 곳에서 키우기 쉬운 신물로 그늘이 있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겨울에는 화분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품이라는 안중맞은 얇은 잎이 아름다운 동구성 신물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은은한 간접광에서도 잘 자랍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꼬불꼬불 스프링 모양의 잎이 독특한 나성 꽃불입니다. 촉촉한 습지 근처에서 자라는 신물입니다. 뿌리 근처에 통통한 뿌리줄기가 있어 너무 적은 화분에서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4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벨벳 느낌의 복수거리는 잎을 가진 귀누라입니다. 보라색 빛깔을 은은하게 보이는 게 멋스러워요. 귀누라는 생육기가 봄, 가을입니다.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키워야 하는 실내신물이에요. 물주기는 생육기에는 화분에 흙이 말랐다 싶으면 주시고, 겨울에는 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게 주고 건조하게 관리해 주세요. 희귀 신물 귀누라는 물을 많이 주면 오짜라고, 물을 적게 주면 잎이 말립니다. 푸루푸루탄 홍콩자자의 잎새 변이종입니다. 녹색의 둥근 잎이 엷은 노란색 물이 든 것 같아 화사한 느낌을 선사한답니다. 원산지에서는 주로 화천을 따라 있는 습한 숲에서 살고 있어요. 적응력이 강해 키우기도 쉽고, 공기정화 능력이 있어 꾸준히 인기 있는 신물이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방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필로댄트롱 버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늬콩고, 버킨콩고 나무라고 부릅니다. 버킨이나 잎이 큰 관엽식물들은 주기적으로 잎을 면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잎에 덮인 먼지를 제거해 주시며 강압성을 더 활발히 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자꾸자꾸 눈끼리 가는 아주 예쁜 신물, 페페로미아의 신분종 칼라페페입니다. 잎이 싱그러운 칼라페페는 열대 신물이지만 반은 선인장과 같은 신물이므로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주시고 과습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사광선을 피하해서 밝은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좋으며 산소 방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간접강이 드는 창가 거실에서 관리해 주세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 번식은 꽃꽂이로 가능합니다.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호야의 신품종, 리사 호야입니다. 음이온이 배출되며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 신물입니다. 고급스럽고 은은한 노란색과 붉은색의 잎사귀 색감이 변하고 특이한 인테리어 신물입니다. 성장속도가 빠르니 너무 길게 자라는 줄기를 잘라 삽목하셔도 좋습니다. 행운을 주는 꽃을 피우는 호야 무늬가 들어있는 잎이 특징인 호야입니다. 잎이 두툼하여 건조에 강하며 공기정화 능력이 좋은 신물입니다. 핑크색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을 피우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량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일국적이고 아름다운 잎이 특징인 마굴라타 메고니아입니다. 키우기 쉬운 목성 베고니아의 종류로 흰색 원염 포인트와의 진한 녹색의 독특한 잎 모양의 뒷면화의 반전색이 특징입니다.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웁니다. 수양은 가지치기로 잡아주시면 대형으로 자랄 경우 멋진 수양을 자랑합니다. 베고니아 타마야는 잎에 비해 작지만 귀여운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며 잎꽂이 만으로도 번식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베고니아 입문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호랑무늬 잎이 매력적인 특이 신물 메시코 원산지어의 야생화인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초여름 가을에 걸쳐 하얀색의 꽃을 피워내기도 하며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난 신물입니다. 월등 준비하실 경우 얼지 않은 만큼의 5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온 처리가 되어야 이른 봄에 꽃을 많이 피웁니다.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7도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꽃을 피워내기도 하며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여줍니다. 베고니아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기 정화 신물로 유명하며 내성이 강하며 반량지, 반음지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하여 초보자분들도 관리하기 쉬운 베고니아 품종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물을 줄 때는 가능한 잎에 물이 닿는 것을 피해 주시고 누런 잎이나 꽃잎이 떨어졌을 경우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면 건강한 다른 잎이 녹을 수 있으니 잘 정리해 주세요. 실내 활동해 주세요. 리치아이 금입니다. 하연종이라 따뜻한 여름에 잘 자라고 겨울엔 잠시 쉬어가는 녀석입니다. 봄, 가을까지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봄과 가을에 가장 예쁘게 물들고 예쁘게 성장하는 초록이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밝은 곳, 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산세베리아, 트리파시아타, 골덴, 하니입니다. 아포리카 동부 열대시역이 원산지이며 공기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습하지 않고 가능한 해가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속 끝까지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 적정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자그맣고 잎의 귀여운 크림색과 붉은색을 잎 끝에 가지고 있는 잎이 교대로 펼쳐지는 사무라이 두워프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생긴 잎 모양도 예쁘지만 공기정화, 실내 습도 소절, 현명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힘의 몬스테라입니다. 수경재배 가능합니다. 아열대성 담쟁이 신물로 벽이나 주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자랍니다. 시시대를 세워 일자로 반듯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냥지, 방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바짝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관리해 주세요. 아글레 오네마 시암 오로라입니다. 식물 초보분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아이입니다. 여름철엔 시원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건조한 겨울철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한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 현관색에 가까워 더욱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색상을 지니고 있는 지리옹입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까다롭지 않고 키우기 좋은 식물로 사무실, 거실, 안방, 어디든 놓아도 잘 자라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아글레 오네마 핑크비치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방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므로 수경재배도 가능합니다.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4도입니다. 아펠란드라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원산화의 직고리 망촉과 광엽 식물입니다. 잎은 진녹새 바탕에 광택이 나고 밝은 연두빛의 줄무늬 인맥이 있습니다. 그린듯한 잎의 무늬로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 가을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 장마철 및 겨울철엔 속극까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거북이 등껍질 닮은 거북 알로카시아입니다. 공기정화, 홈가드닝, 신물 인테리어 포인트 신물로 너무 좋아요. 알로카시아는 건조해도 강하고 반음질을 좋아해 집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신물입니다. 알로카시아 계열인 밤비노는 얇고 뾰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광택이 있는 잎과 뾰족한 잎이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알로카시아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취약하니 흙은 건조하고 고온다습하게 키워주셔야 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상록수 단영생 신물인 크테난테 루베르시아나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로, 비교식적인 크림색 또는 노란색 모자이크 무늬가 특징입니다. 잎사귀가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밤브란타라고 불려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잎의 무늬가 공자새를 닮았다고 하여 공작나무라고 불리는 마코야타입니다. 휘발상 물질이 툴루엔 정화능력이 탁월한 신물입니다. 음이온 발색량도 많아 공기정화 신물로 각각받고 있습니다. 남미 우림 지역의 원산루로 습도조절에 제적인 칼라데아는 낮에는 잎을 펼치고 밤에는 잎을 돌돌 마는 신기한 신물입니다. 비타타는 증상작용이 활발하여 실내 습도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흡착 및 제거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실내 공기정화 신물로 키우기 좋은 신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 분무기로 잎 주변에 자주 분무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품종화의 칼라데아 화이트 스타는 초록색 잎맥의 흰색과 연분홍색의 조화로운 신비로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직광에서는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 실내에서는 물붕기로 잎에 물분부해 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겨울철엔 실내에서 관리해 주세요. 파리지옥입니다. 유인 냄새를 뿌려 파리가 덫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소화시킬 때는 덫을 닫고 소화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려요. 소화가 다 되면 그때 입을 연답니다. 온도가 높고 습한 조건에서 잘 자라요. 수시로 파리지옥을 건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자주 만지지 말아주세요. 반음직, 음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흙은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벌레잡이 요한나입니다. 잎에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점액이 있어서 화분 흙 속에 있는 뿌리파리를 잡아주는 식총신물입니다. 꽃잎으로도 번식이 잘 되는 효자신물입니다. 보라색의 요한나 꽃은 작고 안정맞지만 오래 볼 수 있어요. 자연광보다는 형광등이나 LED등 아래에서 핑크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거니움 레드스팟은 다른 싱거니움보다 길쭉한 풀색의 잎에 인디핑크색의 물감을 칠한 것 같은 무늬가 있는 신물입니다. 다른 싱거니움과 다르게 잎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빛을 향해 잎이 자라는 특징이 있어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키워주세요. 싱거니움의 신품종 제불이나 싱거니움입니다. 처음 나오는 잎은 좁고 내로우하게 자라며 중품으로 커질수록 잎이 넓어집니다.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실내, 겨울에는 잎에 물분부 해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근을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버드나무 가루, 수목화 같은 제도가 매력적인 저스트씨아입니다. 흰색을 작은 꽃을 피우며 흑백 컬러의 무늬로 흔하지 않는 잎이 특징입니다. 일조량에 따라 색상이 변하며 자랄수록 목질화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연두색, 초록색의 오묘한 색의 실버 다이아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원산으로 외목대로 자라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4도 이상입니다. 빛 요구량이 적은 대표적인 반음지 식물인 페페로미어의 한 품종으로 잎의 모양이 거북이의 등을 닮았다 하여 거북이 페페라고도 불립니다. 전자파 제거 능력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육식물과 비슷한 성질을 지녔으며 늘어지는 식물로 공중식물 혹은 선반 테이블에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커특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고퍼르티아 바르세비치입니다. 직사건선을 비한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되 마르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잎에 상처가 나기 쉽고 잎끝이 타거나 말리는 등 예쁘게 크지 않습니다. 잎의 주변 자리가 황금색을 띄면서 하엽을 지기 시작하면 선제적으로 잎을 잘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향기가 나는 듯한 오묘한 색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통풍식물 퍼플바인입니다. 번식력이 좋으며 특별한 관리 없어도 잘 자라며 줄기가 탄력적이라 지지대로 세워주시거나 화분에 동그랗게 감아 연출해주시거나 자연스럽게 늘어뜨려도 예쁜 신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속눈썹처럼 얇고 길어 속눈썹 고사리라고 불리웁니다. 하늘하늘한 잎사귀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고사리지만 소형성으로 크게 자라지 않아요. 자리 차질을 많이 하지 않아 위기 고사리를 키워보고 싶지만 큰 품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코니 5g 고사리입니다. 반그늘에서도 관리가 쉬운 양치심물로 건조한 실내열 경우 물 분부기로 잎에 물 분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반딧불이 아이비입니다. 포르말디이드와 같은 휘발성 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 세지충후군 등 실내 유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빛이 적은 실내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며 건조에도 강하여 과습만 주의해주시면 키우기 쉬워 처부자분들도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6도입니다. 아흑무 리스입니다. 미니 벚꽃나무 같은 아흑무는 꽃말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행목, 사랑목 등으로 불려요. 꽃말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고 다육과 신물이라 키우기도 수월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방공기정화에도 좋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무늬 트리초스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붕은 꽃망울 속에서 립스틱처럼 꽃봉오리가 올라온다고 립스틱 플랜트라는 예명이 있습니다. 개화기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월 말에서 6월로 깁니다. 선반위 혹은 행인화분으로 공중에 매달아 행인심물로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2도입니다. 희귀 품종인 트롬이 뭄라이트는 일반 스킨답서스와 달리 은은한 실버그린 컬러의 무늬잎이 매력적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속흙까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8도 이상입니다. 국산 모스그린 슬립탑은 10호 10개 묶음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물 키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참고하셔서 주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